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 시간이 왔군요. 배신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굉장히 뻔뻔하시네요. 제가 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제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도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제가 여도운 앵커가 아니라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제 그렇게... 뒷끝이 있으시래요? 그렇게 신이... 그렇게 신이 날 일입니까? 아주 그냥... 어제 장이 괜찮았어요. 장도 괜찮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저를 탓한다고 그러면 그럼 시장이 나빠야 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흥불된 거지 여기 누가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다 똑같이 대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너무 좋아하시던데? 장은 10시 반에 열리고? 오늘도 만우절이고 해서 만우절이 열렸군요. 좀 들떠서 시작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만우절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되게 심한 거짓말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뭐 거의 시기가 시기만큼 엄중한 시기지 않습니까? 마치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 사진 보내는 것처럼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줄 알 것 같지만. 요즘에는 없어서... 그런데 보고 싶었습니다, 정푸는님. 하여간 뭐 시장이 오늘도 약간 좋아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넘어가시네. 아마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마다 실업소탕 시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67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71만 건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오늘 60만 건 때만 찍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할 일이 없는 날이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딱 어제 장을 딱 보여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지루하게 느꼈던 테슬라부터 빅파이브 종목들이 의외의 녹색불을 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또 얘네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상승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아마 지금 마이크로스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물론 테슬라는 어쨌든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니까 넷플릭스까지 빅6 기업을 보게 되면 아마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 이번 달에 말입니다. 4월 20일 날이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까지 빅파이브 종목 다 실적 발표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4월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다가오면 보통 어제도 애플에 대한 투자견이 올라갔지만 투자견에 대한 부분들 전망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약간의 분위기를 띄워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판 종목을 다시 봐야겠다는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부분의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다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바닥이 왔는데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올라갈 때 작년도 3월 23일 날 3월 24일 날 막 장이 폭락하고 나서 그때 많이 파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날 파신 분들은 정말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어쨌거나 내리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닝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어닝 시즌에 가장 돋보이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쉬었던 기술주가 녹색 불이 켜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도 보게 돼도 IT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1.5% 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많이 올라간 업종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불구려 의지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다 우리가 좋아하는 빅파이브가 포함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는 페이스북, 구글이 포함되어 있고요. 임소위제는 테슬라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제 쭉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작년 여름부터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이 놀라운 페이스북 주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여름부터 오면 언제입니까? 지금 8월부터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아유 8개월 한 7개월 8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갇혀있으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걸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답답한 거죠.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1분 실적을 너무나 좋게 보기 때문에 한 번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은 잘하면 300달러를 한번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시점에서 팔지는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애플도 똑같습니다. 애플도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갇혀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지루합니다. 그래서 애플 보호하시는 분들 정말 미칠 것 같다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애플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폰 12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명이 컸는데 조금 처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봤더니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예탁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시 1등은 테슬라였습니다. 2등이 애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빅5 전국 중에서 애플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분들이 일단 잘 보신 겁니다. 잘 보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역시 진짜 지루한 박스권 이거 진짜 박스권도 정사각형 박스가 있고 직사각형 긴 박스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긴 박스권 완전히 긴 박스권 거의 뭐 이건 여름부터 작년 6월부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제 마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스트롱 발견이거든요. 다른 명도 보유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놀라운 기업인데 놀라운 박스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실망이 큰 종목이 아마존이 아닐까 싶은데 근 8개월 10개월째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늘 써먹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번에 올라오지 않으면 진짜 많으면 너무 지쳐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음에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안 올라오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기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원 기원 다른 분들처럼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웃긴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도 많이 하시던데 앞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좀 기원하는 거죠. 빨리 바꾸겠습니다. 여동원이 필요하다 얘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다음 MS입니다. MS인데요. MS도 역시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좀 나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단에 와 있거든요. 마이크로스포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크로스포트까지 좋은 소식이 나오거든요. 아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넷불스까지 넷불스 정말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역시 여름 이후에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경험상 실적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두면 주식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얘기하지만 버리는 종목이 아니고 조금 더 가져갈 종목이니까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같이 구글은 어쨌거나 조금 얼마 안 됐어요. 구글은 올해쯤 박스권에 갇혀있는데요. 구글은 그나마 가장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빅5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구글 하나 정도는 염려 없이 가져갔으면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쎄냐면 유튜브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 아닙니까 지금 130만이죠. 그래서 올해 한 200만은 언제쯤 우리 정프로님 언제 예상을 하고 숫자에 그렇게 매몰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숫자에 굳이 그 시점을 특정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6월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월 말이요? 그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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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인데 아니 다음 다음 달인데 다음 다음 달이요. 5월 6월입니다. 2분기 마지막. 그 정도 목표도 없이 여러분 지금 같이 저랑 방송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한 3년 후에 되실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쩐지 요즘 좀 늘어난 숫자가 좀 늦다고 했어 내가 이런 정신들로 지금 방송하니까 어쩐지 구독자가 좀 들 늘어 힘 내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200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장님 저하고 둘이 키움 가실까요? 나를 내놓고 사실은 뭐 좋은 일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글쎄요. 여름이면 좋죠. 그래서 뭐 200만 대 엄청나게 큰 행사 한번 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이 가져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말 좋은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센트였는데 이번에는 95센트 뭐 솔직한 얘기로 1달에도 갈 수 있을 만한 EPS가 잘 나왔고요. 매출력 전용 동기비 3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좋아지는 매출을 보였고 또 월가 전망치를 상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늘 얘기하자면 EPS 매출 언인 가이든 3박자가 다 맞는 종목이었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4, 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의외로 되게 좋았다. 이게 움직이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오늘 좋았나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반도체 기업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삼성전자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좋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좋은지 몰랐거든요. 아주 잘 나왔다. 의외의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분기 이번에 회계 연동상 2분기거든요. 얘네들은요. 다음 3분기에는 EPS를 1자 1달러 중반까지 보기 때문에 더욱 더 좋아지는 실적을 만든다고 이게 맞는다고 예상책이 많은다고 그러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의료업체 게스 게스 예전에 참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 잘 안 입습니다. 이거 청바지 잘 입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정프로님 같은 분들이 입으면 참 포미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시작이었거든요. EPS가 56센트였는데 2배가 넘는 1.18 나왔습니다. 게스가요? 게스가 게스 우리 중학교 막판쯤 그렇죠. 그때쯤에 게스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그다음에 서지오 바렌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친구들이 청바지기에는 1티어 1티어급이죠? 퍼스트요? 퍼스트? 네. 1티어급은 뭡니까? 뱅뱅 아닙니까? 뱅뱅? 여기 뱅뱅 조다시 2티어 뱅뱅 핑커스 이런 거는 세컨 티어 그런 뭐 브랜따우는 TP 코시까지 TP 코시 서드 티어 하운드도 그렇고 브랜따우 이런 건 아마 브랜따우는 서드 티어 네. 그리고 이제 상인은 인터크루 그렇죠. 인터크루도 좋았죠. 인터크루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못하는 게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을 못하는 바람에 주가가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일단은 EPS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27일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현재 거의 다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한 23%는 닫혀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게스에 대한 팬심이 있는 분들은 사지만 이게 온라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매장이 거의 닫혀있다가 최근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은 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옛날 추억이 나는 이 마크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뜨는데요. 이렇게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안전지대도 참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퀀텀스케이프 퀀텀스케이프 뉴틴 배터리 업체인데 이게 폭스방에서 1달러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 아직 기사까지 안 나온 거거든요. 아마 내일 되면 많이 나올 겁니다. 1억 달러의 투자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충족. 충족. 돈을 바로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실험실에서 한번 보자. 너희 배터리 한번 표현을 한번 보겠다.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역하면 1억 달러를 준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험실에서의 폭스방인이 본다한 판단할 것 같대 항상 이런 기사의 리스크가 뭐냐면 봤더니 별거 없네라고 또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투자했던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배터리 업체의 발을 빼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올라가죠. 이런 기사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미 투자 요건을 충족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결정이 나야지만 되는 거다. 그게 완벽한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면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혹시 내일 이런 거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오역된 기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스포트가 일단 요건데요. 증강현실 증강헤드스를 끼고 하는 건데 증강현실? AR? 네. 요걸 때 끼는 거고요. 끼면 전투를 할 수 있대요. 이렇게 가상으로. 저는 한번 껴봤는데 저건 이걸로요? 이번에 나오는데 저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나와의 전투던데 멀미가 막 나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분 끼면 홀로렌즈 2 기술 기반의 이건데 제가 봤더니 그런 멀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전투에 대한 어떤 그런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보다는 딱 이거 하나로 열 감지.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야간 투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그거예요? 이게 이번에 국방부에 게임용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군에 국군한테 납품한 거예요. 12만 개. 저는 뭐 엑스박스에 이렇게 게임이 아니고 순서 전투용으로 모의훈련 및 실시간 전장 사용 이걸 끼고 나가면 많은 강대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만 끼고 있으면.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되게 비싼 것 같아요. 얼만데요? 지금 이게 12만 개에 220억 달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나 됩니까? 12만 개에 220억 달러로?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잖아요. 계산이 안 해봐도 비싼 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그럼 25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25조 원 12만 개 25조 원을 12만 개 하면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전투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총 맞으면 끝나는 끼고 있는데도 끝나는 거잖아요. 총 맞으면 끝난 것 같은 거는 저는 뭐냐면 이렇게 오히려 군인을 보호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번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네요. 좋은 기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군납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을 아까 보았지만 상다림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건 뚝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조금 추세가 전환될 가세가 크니까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저 AR 기기가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싸요. 저 홀로렌즈 기반이 보통 이제 게임용으로는 한 60, 70만 원? 그런 거 게임용이고 이건 이제 근데 같은 건데 아마도 저것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같이 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투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협찬 같은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껴보고 어떻게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협찬이요? 네? 저걸 협찬해달라고요? 한번 보고 느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협찬 옷 입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옷 협찬이랑 저거 협찬을 비교하시죠.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 저건 군용이라는 거죠. 군용입니다. 군용. 지금 개당 거의 2억 5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요? 엄청 비싸죠. 2천 2백만 원인가? 2천 2백만 원이에요. 2억이 맞습니다. 2억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도 같이 파는 거 아니면 그렇게 비싸요? 존슨앤존슨이 이미 기사가 됐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1,500만의 분량을 폐기하는 그런 이제 오늘 발표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5월 만까지 이렇게 분량을 할 수 있냐 원래 약속한 생산 양이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왜 존슨앤존슨에 대한 부분이 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가냐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맞고 그다음에 표준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이게 처음 만들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겨서 1,500만 원이면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원래 납품해야 될 거에 15%니까 일단은 주가는 좀 빠지고 있고요. 존슨앤존슨에 혹시 어떤 공장 시설의 문제냐 아니면 원료의 문제냐 그다음에 앞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회사에서는 워낙 강하게 어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이 밀리진 않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창업자가 존슨하고 존슨인 건 아시죠? 존슨앤존슨 그렇습니까? 존슨씨랑 존슨씨가 만든 겁니다. 형제죠 아마 그래요? 브라더에요 브라더 브라더요? 존슨앤존슨이 사람 이름이 존슨하고 존슨이 만드는 거다? 진짜 좀 모릅니다. 존슨입니다. 이것도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아닙니다. 정프로는 미국에 주유소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이제 다 압니다. 그래요? 네. 몇 개 있죠? 12만 개로 지금 계산되고 있고요. 내일쯤 물어보면 업데이트된 숫자를 또 이야기합니다. 존슨은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요한슨으로 요한손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대단한 분이세요. 퀴즈대회 2관왕입니다. 존슨이 이제 존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존슨. 존슨. 넘어갑니다. 자 이제 도이치뱅크가 지난주 금융을 아끼고 스케피타 관련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위험을 피했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한 골드막사스, 머건스텐리하고 이제 도이치뱅크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SEC가 빌항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해서 오늘부터 드디어 SEC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다 뒤져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느낌이 이런 거예요. 도이치뱅크가 이제. 나는 다 팔았지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얄미한 월가에서 이런 걸 뭘 얘기하냐 하는데 스스로 밝힌 거 자기들은 40억 달러 팔았다. 그래서 그나마 주가가 살아있을 때 팔아서 좀 많이 회복시킨가 봐요. 사실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발표하면서 SEC에서는 이번 조사가 제가 재난을 보여드렸죠. 2012년에서 두 번째 조사입니다. 2012년에는 벌금 6천만 달러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엉덩이 풀렸다가 2019년에 풀렸다가 사고를 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 조사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SEC에서 이번에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영원히 아마 업계에서 취업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언제 이게 문제 좀 없어질까 모르는데 매일 기사가 나온다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겁니다. 오늘 이제 셔윌리엄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주식 분할한 이후에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통계를 보여드리고요. 오늘 혹시 딱 보시면 738달러 1센트짜리가 지금 이게 어제 가격이 오늘부터는 248.49로 바뀝니다. 한 주가 세 주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주가 쑥 내려가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셔윌리엄스는 페인트 기업이고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주식 분할이 되면 거래가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거래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서 테슬라에서 봤듯이 애플에서 봤듯이 과거의 모든 종부에서 봤듯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분할은 대체로 대체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뭐 저한테 계속 가져오셔서 이게 바뀐 게 똑같은 기업 아니냐고 저는 할 말이 없지만 통계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냐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분도 주식 매수하는 걸 아니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가 올라갔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확률은 100%. 네. 그다음에 이 페인트 기업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좋은 기업이고 또 이번에 인프라 관련주에도 편입이 되는 수혜주로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집에만 페인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페인트를 칠할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없죠. 대인들이 할 일이 없죠. 페인트 안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수시로 칠하거든요. 페인트를 그래서 페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인트는 우리는 약간 낯설지만 미국은 많이 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집에 있으니까 페인트 칠할 게 여기저기 보였나 보네요. 여기요? 아니 미국인들이 그렇죠. 미국은 다 보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들은 수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들이 제비 페인트, 노루피우 페인트 이런 거 사다가 한 번씩 벽도 칠하고 담도 칠하고 하셨는데 요즘은 아예 다 아파트니까 존슨앤존슨 소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존슨앤존슨이 이 약을 만든 게 아니고 존슨앤존슨이 있고 이걸 또 제조한 업체는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1.1%가 빠지지만 이걸 만든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은 8.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1500회 분량을 전량 폐기하는 걸로 이게 발표가 됐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엔테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이자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죠. 91% 효능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90% 이상이 안 넘으면 안 쳐줍니다. 일단 91%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카멕스는 간단하게 카멕스는 자동차 딜러 업체인데요. 이것도 실적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와서 어차피 3.5%가 빠지는 모습 마이크로테크는 잠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워낙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버트 레버러토리는 FDA 쪽에서 항원검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퀴델? 퀴델이라는 기업이 있나봐요. 이 기업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신속 항원검사 받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고 항원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트 레버러토리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한 번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열날 때 먹는 브루펜? 브루펜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제가 브루펜 항상 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브루펜만 나오면 기억을 못해요. 다른 거 다 기억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엑슘모빌이 상당히 의아한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통 SEC에다가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SEC의 실적을 보고한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5분기 만에 첫 번째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번에 실적은 은근히 쓱 흘린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아니면 감추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로 보이는데요. 아마 주당 60센트 정도 나올 거로 본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슬쩍 흘린 게 5등기 연속 슬쩍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엑스모비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건 공식 실적 발표 자료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는 7257대를 이번에 팔았는데 3월 달에요. 전년 동기 대비 373%면 도대체 전년 동기 대비 몇 대를 판 겁니까? 몇 대를 판 거예요? 한 20대 팔았나 봐요. 무슨 차를 갖다가 30대 수제 차인가요? 어찌하면 많이 안 팔렸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 엄청나게 팔린 게 7257대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가는 5.8%가 시간에서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셔윤 윌리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대 1로 그러니까 이렇게 3,4,1 하면 한 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한 줄을 세 줄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탁 스플릿이 이번에 분활되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스플릿은 1997년 이후에 두 번 짜는 거니까 좀 의미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반도체요. TSMC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네요. 좋은 소식이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거는 저는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투자금도 많아지고 있고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텔도 에르조나의 공장이 또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장 시작 볼 건데요. 딱 첫 번째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드디어 S&P500이 오늘 4,000을 처음 봅니다. 4월 첫째 날 봤어요? 지금 여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4,000 4,000 그리고 오늘은 테크 쪽이 주식을 시작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시 한 번 빅시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4,000 숫자를 이번에는 처음 보네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보시면서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S&P500 4,000을 보내 이렇게 어려운 시기예요. 4,000.12 포인트입니다. 지수가 그래서 0.69%가 올랐고요. 다운은 0.33% 플러스 나스닥마 1.32%로 나스닥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아까 보여드린 안 봐도 그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플 1% 테슬라 2% 그 다음에 빅시스만 빨리 보겠습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약 강보합 정도 1%가 좀 안 되는 수치라고 봅니다. 페이스북이 조금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가 페이스북은 지금 301달러인데요. 304달러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3달러만 올라가면 까칠맛이 뜨면 사상 최고치죠. 거의 근접하는 오늘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글도 보겠습니다. 구글도 지금 2% 굉장히 센 얘네들이 되게 센 거거든요. 보면 되고 넷플리스까지 보겠습니다. 넷플리스 넷플리스는 1.46%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에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퀀텀스케이프 주가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퀀텀스케이프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니까 1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상승을 크게 하고 몇 프로요? 15% 그래서 일단 퀀텀스케이프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그 아이들에 수소전지 배터리 기업들 기타 등등 전기차 기업들 이런 것들 같이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은 아까 니오도 아까 좋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니오도 올라간다고 그러면 오늘 전기차 쪽들은 아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니오도 한 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7257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루는 좋을 것 같다. 내일은 휘장입니다. 휘장. 내일은 성금일 부활절이죠. 부활절입니다. 휘장인데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한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말 왜 꺼내신 거죠? 갑자기? 내일 알려드려야지 내일 또 오늘 이럴 수 있어야지 내일 팔아야지 내일 사야지 했던 분들은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늘 못 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상황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부활이 그리스로 아키고스입니다. 혹시 아실런지 다른 데서 써먹으시라고 아 몰랐습니다. 아 그럼 그 캐피탈 이름이 그거를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아 그래서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 돌아왔다 네 그래서 이제 부활인데 아 말이 되네요. 네 그럼 이번에 다시 부활 안 못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ss조 들어가면서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좀 농담도 좀 많이 안 통하는 농담입니다만 해봤고 또 어제 그분 오셔서 혹시 빈자리가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이 기저효과라는 게 참 무섭네요. 무섭네요. 대단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도장님 어디서 터졌는지 아십니까? 뭐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추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이완동물 용품 파는 회사입니다. 요즘 추위에 추위가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깔깔깔깔 우습다고 나는 시작으로 30분 동안 600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한테는 나는 진짜 힘들여서 어떻게 하나 해도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니 추위에 추위를 듣고 그렇게 웃으셨다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웃기긴 좀 웃기더군요. 웃기잖아요. 좀 뒤늦게 웃긴 했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 두 분 너무 실망입니다. 아니 그래 뭐 여동훈 앵커 여러분 두 분 이렇게 원하시니까 데려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뵙죠. 아침에 저는 이제 글로벌은 못하겠습니다. 채널K에서 앞으로도 정포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세요? 해피 뉴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4월 1일 순서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저는 이제 내일 아침 그리고 우리 이 프로님 내일 저녁에 오시나요? 네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